정원을 통해서 힐링과 체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체험, 한약으로 천연장굴로 있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렉츠하에서 만들었고 프로그램의 대표인은 한방 조격이 있었습니다. 조격에 이륙지를 해서 쌍화창, 체질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체병을 만든 것도 있고, 방향을 만들기 체험도 있습니다. 등등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한방체험센터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